1, 2, 3 1, 2 선아야, 너 뭐야? 뭐야? 뭐야, 저게? 뭐야? 고구마, 분말 미치겠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야? 간단한 일이 아닌데? 아니,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소녀야, 어떻게 저걸 훔쳤어? 우주야! 야! 어? 방금 찍었어 방금 밑에 숨긴 거야? 방금 밑에 숨긴 거야? 방, 방 뭐야? 뭐야? 방, 방 뭐야 이게 털 수염이랑 벌써부터 힘들다 진짜 자기 옷은 왜 그래? 몰라 어쩌다가 묻었어? 어? 어? 어떻게 빼갔지? 지금 여기 이 주방을 지나서 이 보조 주방에 있는 여기 이 트롤리에서 지금 훔친 거잖아 그지? 아까 청소할 때 막힐 게 없었거든 왜 훔친지도 몰랐어 훔친 가루랑 다 놔둘 아우, 진짜 다행이다 아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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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딱 꽉 묻혀가서 이제 터나오라 하하하 그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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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대단한 고양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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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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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먹어도 사고는 계속 치네 저거. 누가 리트리버 두 살만 참으라고 그랬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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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종이사이는 열 have day 동산 위에 올라서서 귀여워 동산 위에 올라서 계란을 넣으면 문제 없음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깨끗하게 털이 다 빠졌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졌던 면이 콜라 무섭게 다 빠졌어요 UKEF 이게 뭐 또 털이잖아 뭐 빵 갈라? 저거 진짜 왜 저러나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소녀 나와 소녀 일어나 아니, 어떤데? 마음에 들어? 내돈내산으로 LG 워시타워를 1년 반 정도 사용했어요. 제가 사용 중인 LG 워시타워는 네이처 그린, 베이지 색상인데요. 취향에 맞춰 16가지의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소행성과 인보견들을 케어하면서 강아지 용품과 제 옷들을 빨래 건조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LG 워시타워의 팩케어 전용 코스를 유용하게 잘 사용했답니다. 팩케어 코스 외에도 세탁물의 무게와 재질을 감지하고 오염도에 따라 알아서 세탁 방법을 조절해주는 인공지능 세탁 코스, 살균 탈취, 그리고 구김 완화까지 되는 스팀 살균 코스 등 LG 워시타워에는 다양한 코스들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워 분리세탁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세탁과 건조가 동시에 가능한 LG 워시타워를 추천드립니다. LG 워시타워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댓글을 확인해주세요. LG 워시타워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상상적은 강댓글을 확인해주세요.